감기나 알러지로 코가 막혔을 때 누구나 약국 판매에 대해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오버덕 카운터, 즉 일반 의약품들이 이례적인 대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FDA 미식품의약국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16명 만장 위치로 감기나 알러지에 따른 코막힘 현상 시 복용해온 일반 의약품들의 주성분인 페닐애플이니 아무런 약효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FDA 전문가 패널은 코막힘 현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복용약과 가짜약을 제공한 결과 약효가 없기는 같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따라 페닐애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감기, 알러지 코막힘 복용약은 약품 진열대에서 대거 사라지게 됐습니다. 코막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처방전 필요 없는 오버덕 카운터, 즉 일반 의약품은 미국에서 한 해 22억 달러어치나 팔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시는 물약은 1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코막힘 복용약은 데이킬, 나이킬, 뮤신엑스가 있습니다. 또 로비투신, 수타페드, 테라플루 등이 유명합니다. 소비자들과 제약사, 약국들은 대거 사라질 이들 일반 의약품들을 대체할 코막힘 약을 찾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복용약의 대체 약으로는 코막힘을 뚫어줄 스프레이나 드롭이 꼽히고 있습니다. 2006년에 마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일반 의약품에서 제외된 PSE 제품이 재부상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안에 대거 사라질 위기에 빠질 코막힘 일반 의약품들은 2억 4,200만 명, 18억 달러어치가 판매돼 전체 22억 달러 가운데 5분의 4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5분의 1인 5,100만 유닛에 5억 4,200만 달러어치는 PSE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인들은 가벼운 감기나 알러지로 코막힘 현상을 겪을 때 약국으로 달려가 의사 처방 없이 값싼 먹는 약을 사서 복용해 왔으나 이들 일반 의약품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대체 약을 찾을 때까지는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체 약을 찾지 못해 치료를 늦추다가 상태가 악화돼 더 큰 돈을 들여 의사를 방문하고 값비싼 처방약을 사용해야 하는 경제적 피해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